한국에서 온 청년 이근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청국 시민권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카라오가에 왔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사람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온 나라가 아마 발칵 뒤집힐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인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인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저 모태신앙인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구니야, 너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구니야, 구니야, 너는 우리의 아들, 너는 우리의 아들, 너는 우리의 아들, 너는 우리의 아들.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님을 나를 세상 살면서 맡겨주실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그게 너무 미웠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이 아니랍니다. 정말 근데 구원을 받는 순간, 뭐가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의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레국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닌 달인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자를 모두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들을 꺼집어냈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곤 1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역사를 일어나는 걸 보고, 되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 있습니다. 사건과 문제와 부모님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배경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기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미래라고 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의 교회의 장로이죠. 저는 아찐아나의 교회의 장로이죠. 오랫동안 많이 말씀을 알아들으셨으면 어쩌면 가슴이 뛰었을 것이고 아니면 좀 지루한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복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지만 일곱 가지 축복을 어떻게 일곱 가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66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사입니다. 그것들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vamos a ver Hechos 1.8 8-7 8-7 네, 여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저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구원의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근데 지구상에 여러 가지로 오해되고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모두들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죠 가서 데려와서 교회에 앉힌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여섯 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그것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 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아는 자입니다 법정에 가서 선사할 때 어떻게 하지요? 증인 속에 앉아서 보고 들은 것만 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고백한 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로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아이는 반드시 생깁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랍니다 당연히 자라서 열매를 맺죠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온 작은 변화 그것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에 전달되어지고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연히 보여주고 막연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가진 내용을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을 말할 수 밖에 없는 증인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자체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작은 변화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게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세계를 향해서 나가자 거기에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나로 끝나지 말아라 구원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랜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잡혀서 죽게 됩니다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이전에는 전파되기 이전에는 주님의 죄림이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그러면 이 먼 곳까지 이렇게 급하게 저희들은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맞는지 마태복음 16장 28절을 가지고 대신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죄림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 먼 땅을 찾아오게 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로스 제인은 니카로그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일사람으로 인도를 받을 겁니다 내일 내일 일사람으로 인도를 받을 겁니다 차제 이름을 다시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세 seguros 시 너희가 시니든 인정된 인정된 여러분에게 send 보낸 메시지가 이름은 삶에 상처되길 바랍니다 but espero que 이 mensaje que escucharon sea cumplida en 주 vida vamos or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padre te agradecemos 귀중한 분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은 자중에 당대 세계보고 말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니카로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